엄청나다 먹어줘 왔다 왔다 먹었다 아이고 이거 책 뺏다 버리고 내꺼? 근데 조금 크네 아 조금 크다 엄청 어디 되겠네 안녕하십니까 맙박입니다 오늘 갈치 잡기 위해서 다시 출중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폭한데 다음주 같은 경우는 날씨 변동이 있어서 이번 주 가야 될 것 같아요 갈치를 잡든 뭘 잡든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화이팅입니다 자 첫 캐스팅 2014년 첫 캐스팅 앞에 살라 멀리 안 떠나도 돼 그러면 그러면 고기가 제일 낫거든 그래야 딱 3명이 자리는 좁지만 이게 애들이 멀리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통째로 아 통째로?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네 와 오늘따라 갈치배가 많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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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어우 히트 히트 아 어렵게 히트 받는다 진짜 아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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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지 아니 농담이에요 오지 그래 오지 오지 알거든 3.5G 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눌었다가 뱉네 뱉어버린다니까 이게 뱉어버린다니까 이게 뭐 그렇다면 고추장도 바르고 그렇다면 수사는 원점으로 수사가 원점이 아니고 갈치는 그대로 가만있었다 이 자식 거를 하지 다eni 이가 갈치배를 이겨야 돼 세 명이서 다리오다 오늘은 엄청 안염민한거에요 엄청 안염민해 날씨가 따뜻한가봐 엄청 집어넣고 앞으로 조금 땡겨라 좋았어 그럼 조금 낫겠지 서로 왔다 이제 가까이 들어왔으니까 그지 100마리씩 잡아가야지 인당 100마리씩 와 겁나게 길다 왜이렇게 길어 아 최곤데 아 이게 아 이 갈치가 아 이게 난리 발부도 개생효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몇 마리 잡을지 모르지만 기로 갱신하고 가야지 아 지금 딱 좋다 왜냐면 빠졌다 들어오는 타이밍에 하면은 이제 초저녁에 왕창 잡히는 거야 이게 물이 들고 있으면 보니까 새벽에 입질이 안 들어와 이게 물이 들고 있으면 새벽에 입질이 안 들어와 왜냐면 만조가 되면은 나가버리면 얘들이 안 들어오더라고 희한하게 뭔가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 갈치배들이 새벽 전에 나간다 그게 없어 갔다 갔다 새끼야 왔다 왔다 먹어 아 빠졌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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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먹어라 그래 그래 안 먹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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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끌리들어 갈라 같이 아니 같이 끌리들어 갈라 나의 엄청난 개그를 이해를 못했네 나의 엄청난 개그를 이해를 못했네 갔다 아 아 이게 진짜 나이스 나이스 자 인증 한번 해주세요 인증 아 멋있다 너무 빠진다 근데 너무 빠져 너무 빠져 왔다 빠졌다 갔다 왔다 아 진짜 왔다 떠버리트 아니야? 그쪽에 있던걸 내가 잡았어 너 자리에 있던걸 내가 먼저 꺼내 한거지 저도 긍치를 좀 쓸까요? 뭐 쓰던가 다섯 마리 아 그거야 오지다 오지 아니 손맛이라도 느끼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있지 물었어 먹으라 이 새끼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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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 세 세 명이 나라 먹으니까 힘든데 혼자 먹어야 되는데 이게 작은게 올라오는데 나한테 아 삼지 삼지 나이스 자 동지들 화이팅 트리플이터 합시다 한번 나 떼면 안되겠지만 아 네마리 아 너무 작은게 올라온다 얘네들이 엄청 타겟팅이 좋아서 딱 정확하게 고비만 먹는거거든 자 먹으라 아 그래 그래 먹어 그래 좋았어 먹어줘 먹어줘 왔다 왔다 먹었다 아이고 100만 년 만에 한 마리 잡았다 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택 뺏다 버리고 내꺼 근데 조금 조금 크네 별로 크지가 않다 오늘은 근데 아 조금 크다 3.5G 되겠네 택 뱉다 버리고 여기 가서 아이고 이제 25% 채웠다 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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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아 아 동요리다 오 진짜네요 오 빠져라 빠져라 안 돼 빠지면 안 돼 빠진거 같은데 농담이 농담이지롱 아 아 아 야 야 있네 잡아내네 현진이 잡아낸다고 내가 여기 사람이야 가벼운 걸로 해라 네 제일 가벼운 걸로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5g짜리가 없어서 지금 6g짜리로 아 그래요 6g짜리 5g짜리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1g 차이에 뭔가 있지 0.5g 1g 5g짜리 1g 5g 1g 5g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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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거 뭐지? 어후.. 와.. 앙광기인데.. 고지인가? 아하.. 크다.. 사지다.. 자..확실한 사지다..와라.. 맞지? 엄청 크잖아.. 오늘 잡은거 중에 제일 크다.. 사지다.. 사지 인증.. 안 되겠네.. 인증해줘야지.. 사지.. 아..정확하게 사지네.. 자.. 일곱개.. 왔나.. 왔다왔다.. 이때 이때.. 왔다왔다.. 아.. 먹었다는데.. 이럴다.. 작아.. 잘렸어.. 아..이거.. 잘리는데.. 두꺼운거야.. 오오.. 나이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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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게 앞서가는데.. 명당으로 바뀌면서 앞서가 버리는데.. 그게 명당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끄트머리에 혼자 거기 있으면.. 제가 그쪽에서 계속 방해를 했군요.. 그렇죠.. 보호대는 못 이기겠네요.. 왔어 왔어.. 아.. 아..온거 같은데.. 못 땡기겠다.. 아..왔다.. 아..이거는 뭐야..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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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럭 아니면 오지지.. 와.. 나한테 죽었는데요.. 그래.. 무거 따라오더라고.. 동류.. 동류.. 사이즈는 형님 갑인데요.. 아.. 나는.. 꽁친이.. 하하.. 우와.. 이게 4지인데.. 3.7지 되겠다.. 4지까지는 안되고.. 이게 저쪽에.. 빡대님이 나오면 거기가 명당이 되어버리거든.. 그렇죠.. 제가 명당이 되어버리거든.. 왜냐면 거기 수심이 있기 때문에.. 1번으로 거기를 타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얘들이.. 왔는데.. 왔잖아.. 아니야.. 갔네.. 왔어 왔어.. 니 걸치고.. 그치.. 어.. 니 걸치고 나한테 물었어.. 어우.. 좋았어 좋았어.. 오예.. 자.. 오랜만에 크게 잡았는데요.. 자.. 제가 비기가 통했는데.. 확인해 봐야 된다.. 주대기로.. 아.. 안 통했는데.. 아이고.. 아.. 비 안 와요.. 아.. 물고 있다가 가버렸어.. 있어 있어.. 내가 놓친 걸 잡아라.. 물고 있다가 가버렸어.. 어.. 어.. 갔다 갔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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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을 주면 좋은데.. 사이가 좀 작네.. 또.. 엄청 폈는데.. 또.. 마음에 틀렸어요.. 와이어.. 와이어 쓰는데.. 와이어 쓰는데.. 아이고.. 됐다.. 얘는 그냥.. 남한 날 오는데.. 내가 보러.. 덜물이 되니까.. 덜물이 되는게 아니고.. 경환아.. 모덴이 먼저 검증을 해 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 락키 쓰면 넌 모덴 쓰는데.. 락키 쓰면.. 간식 랩땅..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예요.. 전속으로는... 칸.. 그.. 성지야.. 나.. 성지야.. 네.. 스물땅.. 엚..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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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키.. 우유.. 와.. 좋은 분석도 해 주잖아요 제가 혼자 내려왔다는 그게 감동해 왔고 남겨 놓으려고 누르고 누르고 있었는데 편집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잡히면 누르고 이발이 좀 작다 이게 풀링 할 때 먹더라 작은 놈이라서 잘 안 잡히잖아 이게 덥썩덥썩 아이씨 자 일단 한 마리 좀 놀아봤습니다 아 계피 자 감사합니다.